2주일 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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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주일 전 기가스 튜너 13승 멀어우더 오 이건 한번 지고 다 이기셨네 자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덤비시죠 텝돌기 텝돌 텝돌 크크크크크크크 angry 커크크크크크크크크 cuạnh 두캡 한드엑 쿠크크크크 코고! 고고고고! 나락간다 구고고! 오, 고고 성과 고고! 성과! 구 쩜쩜쩜 쩜쩜쩜쩜쩜쩜쩜 쩜쩜쩜 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 나 이거 안했는데 내 버튼 안 눌룰 때 가지고 저게 나갔네요 쩜쩜쩜쩍쩜쩜쩜쩜쩜쩜쩜 Zombielrood 쩜쩜쩜쩜쩜쩜쩱쩜쩾 뭐지 퀵사리들은 퀵사리의 향영 손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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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더 빨대였을거야 아 이거 어떡해 아 조심치 왜이렇게 길어 아 너 빽 대쉬하고 카운터 매길라 그랬는데 당했네 연패하고 있네요 파이터로 간다 탭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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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상대는 누구지 오우 리로이 아이언 비스트 60승 파이터 살살 부탁해 3연승 3연패 3연패 하셔가지고선 리로이로 해가지고 3연승을 하신건가 3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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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비시죠 호이 어어 잼 아 잼잼잼잼잼잼 잼 나와라 이 기술 이름 먼저 예워야겠어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탁 허허헤헤 자 중심하지 않는다 아 콤보 한사바리 맞아맞아 얻어 터지고 있는 모습 나이스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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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쨔 나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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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잇! 뭐야 이거! 방금 전에 위험하다고 해놓은 것도 또 말였죠? 주먹으로 날리는 거 있던데 어떻게 하는지 양손으로 하는 건가? 비술 아이... 몰라가지고... 재수! 고맙습니다. 스프릿킥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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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! 전혀 안 들어오셨네 나이스! 예, 다 지고 있던거 역전했죠, 어메! 어! 파이토로 승진! 나이스! 오우! 이게 플러스 파이터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타이타이타이타이 잠그타임 아니요 파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아니, 타임이라니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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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 중단하겠습니다 파이터 도달하는거 생각보다 빨리 됐고요 저도 이제 녹단에서 노랑단 많이 가서 북외정들 만나지 않으면 노랑단으로 어느정도 잘 가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워리어 복구 방송 파이터까지 가는 부분 분량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잠시